니은이 화이트 비해 니은이 화이트 비해 비해 정리도 비해 이은이 화이트 스툼 비해 미트 미트 알아요? 치즈 김밥 치즈 김밥 우와 간장국수 에이, 강정국 주? 순한 너구리. 오! 아, 선우 너구리래. 선우 너구리. 선우 너구리, 예. 버스! 마지막 뭐였어요? 뭐야, 뭐야, 뭐야. 자, 그러면 오늘 한 번 음식을 한 번 만들어 볼 건데 미역을 먼저 불려야 돼요.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이 넣으면 안 돼. 원래 한 번 끓이면 한 30일은 먹을 수 있게 해야 돼. 무슨 소리야. 파스타 하수도 이렇게 한 점 자꾸. 이건 보통 한 7, 8인분 정도. 끓이는 양 정도가 돼. 면 할 때 500원 크기. 파게티. 잠깐만. 이게 전체가 12인분이야.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2인분인데 반을 써버렸어. 이거 다 해야 돼. 넣고 싶은 만큼 하세요. 다 할까요? 넣고 싶은 만큼. 다 하자. 새우 많으면 좋을 것 같아. 오, 저 좀 잘 깐 것 같아요. 잘했네. 예. 이거 괜찮아? 오, 이거. 똥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똥이에요. 떼야 돼요. 똥 아니야. 똥이에요. 내장, 내장. 선생님. 오. 이거 뭐예요? 그게 내장이에요. 오, 말 안 했는데 되게 잘 빼고 있네. 이렇게 희생식처럼 이렇게 쭉 잡아 당겨도 잘 나오고. 아니면 원래 칼로 이렇게 살짝 갈라져요. 새우 틈을. 오, 재밌어. 형 이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오, 그거 맞아. 오, 그거 맞아. 오, 왜 이렇게 커. 어떻게 해요? 오, 그거 맞아. 오, 왜 이렇게 커. 어떻게 해요? 많이 먹었나 보네. 네. 이걸로 이제 보면은 잘 찍었어. 형 씨는 이제 이 미역 좀 자를게요. 네. 여기 팀은 미역을 굉장히 적정량을 잘했어요. 오, 역시. 이제 적정량을 잘했어요. 여기 팀은 미역을 굉장히 적정량을 잘했어요. 오, 역시. 이제 적정량을 잘했어요. 자, 양 팀 다 들으세요. 네. 미역을 불렸으면은. 네. 불린 미역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걸러줄게요. 네. 밑에. 다 쓸 거 아닐까? 야, 그거 줘봐. 좀 많으면 좀 많았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데? 아니야. 오케이. 당연한 미역으로. 네. 이거 미역 이 정도면 맞나요? 충분하지 않나요? 4인. 이 정도면 충분해.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신기하다. 미역국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다 됐어요? 신기하네. 형 씨, 여기 채가 있어요. 채가. 채가 있나요? 채로 갇혀서. 진짜 완벽하게. 완벽해지는데요? 지금 미역국에 전하는 거예요? 네, 미역국에 전하는 거예요. 오, 새우 미역국. 원래 맨날 칵테일 새우만 넣었는데. 다 됐다. 이거 좀 재미있는데요? 손질하는 거? 요리 재미있는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이렇게 보니까. 얘는 지금 불었을 때 티가 안 나고 나중에 이제 만들고 나서 티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몇 인분 만든 거예요? 몇 인분? 4인분 기준으로. 4인분 기준으로? 네. 세 명이서 이것만 먹어도 괜찮겠어요? 어. 형, 자체는 안 좋아. 자체는 안 좋아해요? 네. 괜찮아요? 저 갈라앉아요. 어. 이거 제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딱 두 배만 더 할까요? 우와, 많이 해. 저만큼만 한 번 더 할게요. 적당히 높네. 적당히 높네. 적당히 높네. 다 3분의 1 넣어야 되는구나, 12분의. 소화가 못했네. 소화가 못했네. 형은 씨는 음식을 아예 안 해봤어요? 네. 라면도 안 끓여봤어요? 라면 끓여봤어요. 라면 끓여봤어요? 라면은 맛있어요, 그럼 끓이면? 네. 어, 그러면 뭐. 라면 끓일 정도만 되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미역국은 라면 끓일 정도만 되면 다 끓일 수 있어요. 어. 여기는 밥 해본 사람. 어, 밥. 밥은 안 해봤어요. 여기는 또. 제가 요리는 아예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쌀 씻어본 사람. 이거 손등. 쌀은 그냥? 네, 저 씻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니키 씨가 한번 쌀, 여기서 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쌀 씻어가지고 쌀뜨물 좀 받아 놓을게요. 네. 얼마나 할까요? 밥 먹을 만큼? 먹을 만큼? 이 정도? 오케이. 너무 많지 않을까? 5인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가 5인분이라고? 절대 안 되지? 이 정도면 얼마나? 그냥 니키 혼자 밥 먹겠다. 그냥 다 넣자. 이거 다 넣으라고 하지? 그냥 다 넣자. 이거 다 넣으라고 하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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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 넣으면 또, 쟤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맞아. 아니. 너무 어렵다. 오케이, 좋다. 이렇게 물을. 손등 젖을 정도 아니야? 손등 거 봤는데. 맞아.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엄청.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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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집에서 많이 했어. 그 정도, 그 정도. 쌀뜨물은 얼마나 필요해요? 쌀뜨물은 한 4인분 정도 끓이면 한 2리터 정도? 1리터야. 그럼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리터는 너무 많은 것 같아. 2리터면은 더하고 저하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필요하네. 밥을 해야 되니까 밥물 한 번 맞춰볼게요. 밥물은 뭐 쉽지 않나? 손등 이렇게 눌러서 손등까지 하면. 이거 물 근데 더 해야 돼요. 제가 해보기엔 은비다. 아, 괜찮아? 물. 다 놔요. 팔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오. 다 안 치고? 와, 우리 밥도 안 봐. 다 안 쳤습니까? 다 안 쳤습니까? 이 정도야, 다른. 이 정도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맨날, 이 정도면 이거 얘기하잖아? 이게 약간 간이 있어. 탈등물 따로 해놔야 되나? 어, 따로 해놔야 돼. 근데 일단 첫 번째 거 Faculty. 아, 첫 번째 거 한 번 씻니까? 첫 번째 거 안 한대. 첫 번째 거 칫矩. 우리 이렇게 두 번째 시든 물은 여기 냄새 있다 해가지고 쌀뜨물을 좀 받아볼게요 네, 이겨두면 될까요? 네, 이겨두면 될까요? 이걸로 국을 끓일 건데? 아... 저기 냄비 있나? 여기다 담으면 되나? 가락 키워 놓자 오마이갓! 오마이갓! 됐어, 됐어 와, 진짜 뭔가 집에서 했네 완벽 물 딱 이 정도 너 밥 할 수 있지? 할 줄 알았지, 너 아니, 5년의 이제... 익스프레인스겠어 나중에 죽대는 거 아니지? 죽대는 거 아니지? 은근히 밥 그거 잘 맞춰 조금 나 꼬들어는 그게 좋거든 자, 미역국 올릴 건데 냄비를 불에다가 올려놓고 자, 이쪽은 소고기랑 참기름 국간장 이렇게 넣고 볶을 거고 여기는 새우머리 새우머리랑 참기름이랑 국간장 이렇게 넣고 볶을 거예요 신기름이 여기 있어요 국간장 하나 참기름 하나 이렇게 넣고 다진 마늘 반 큰술 그 숟가락질이에요? 숟가락, 여기에 보면 숟가락 있으니까 이거 먼저 넣어도... 그건 숟가락 아니야? 아니, 그건 숟가락 아니야 그건 국자 작은 국자 아유, 귀엽다 이건가요? 연출 들고 막 볶으면 됩니다 다진 마늘 반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근데 마늘 많이 넣으면 좋아 오케이 Enjoy 큰술 이게 작은술이에요 네. 셰프님, 저거 고기 넣었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고기 넣어요. 고기 넣으세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타니까. 오케이. 고기 넣고 고기 먼저 볶을게요. 네. 아, 맛있겠다 이거. 자, 미역 넣고 나서 여기다 멸치액젓 2큰술 넣을게요. 네, 멸치액젓. 아, 뜨거워. 지금 냄새 괜찮아요? 네. 맛있는 냄새 나요? 지금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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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뜨거운 냄새 나요? 물 2리터, 물 2리터 넣고. 싸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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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뚱물. 멸치액젓을 2큰술 넣어주세요. 2큰술, 이거 맞죠? 멸치액젓. forgave 시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이거 싱크대에서 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끌릴 거 같아. 이게 1리터예요. 파이팅. 성운 씨가 오늘, 파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야, 제이아, 이거 양파 어떻게 썰어? 나 먼저 보여줄게. 이렇게 잡고. 이 손가락 끝이 마지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리고 이쪽에다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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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채 한 번 썰어 줄게요. 파프리카 되게 귀엽게 생겼다. 나 파프리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오! 이거 아닌데? 채를 써려면 얘를 먼저 얇게 썰면 돼요. 얇게. 우리 도마 두 개잖아. 토마토. 쌀, 쌀. 조심해, 나. 오, 뭐야? 왜 먹어? 당근 좋아해? 진짜? 당나귀야? 당나귀야? 오, 잘 자랐는데? 파프리카는 어떻게 하지? 일단 꼭다리부터 닦아. 자, 얘를 머리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이나 칼로 이렇게 한 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르면 대상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제가 여기 어디서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자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 맞나요, 셰프님?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옆을 따야 돼요, 여러분. 그럼 안에 이게 씨... 버리죠? 네, 씨... 여기가 씨... 이게 씨 방이에요. 네. 아, 알지. 이걸 이렇게 떼내야 돼요. 이걸 떼네요? 네, 그거 떼내세요. 오! 이거 약간 겉에만 쓰는 거구나?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채소주면 돼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노란색도. 오케이. 아, 쉬운데? 아, 너무 쉬운데요? 아, 요리 뭐 별거 없네. 아, 별거 없어요. 이거를... 아, 셰프님 이제 저희 뭐 할까요? 아, 셰프님 이제 저희 뭐 할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여기 옆에 채 써는 거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자. 채 써는 거 보고 있어요. 어, 이거 잘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금을 흔들어주세요. 당근맨 혼자 주세요. 당근맨 혼자 주세요.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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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채 양념장으로 만들 거예요. 오, 재밌겠다. 조절을 진짜 잘하네. 제가 달콤한 거 좋아해요. 간장. 간장. 국간장 말고 그냥 간장. 간장 12개. 진간장도 되나요? 진간장. 12스푼이요? 네, 12스푼. 큰 걸로. 네. 설탕 6큰술. 요리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집에서 또 하고 싶죠? 네. 집에선 하지 마. 집에선 하지 마. 야, 너도 하잖아. 야, 너도 하잖아. 너나 하지 마. 어, 간장이 없어요. 잠깐 몇 개 했는지 깜짝 놀랐는데? 여덟 번이었나? 몇 개 났어? 여덟. 설탕 6개, 설탕 6개. 와, 설탕이 들어가. 설탕꽈, 설탕. 섞어요, 이거? 섞어요. 섞어요. 아니, 두 번으로 섞지? 아, 이거는 계량 스푼을 섞고 섞고 있죠? 아니, 두 번으로 섞지? 아, 이건 계량 스푼을 섞고 섞고 있죠? 아니, 아까 때는 여기 붙어있는 거. 실형하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뭐야. 싸우지 마세요. 다 써서, 이런 거 하신 거래. 12개. 12개. 간장 12개. 설탕 6큰술. 6큰술. 이거 봐. 여덟 여덟 딱 12큰술이네 오케이 이게 하나다 설탕,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 저거 왜 이래? 이렇게요? 눈물 안 나는데? 그니까 아닌데? 좀 매운데? 오 맵지? 맵지 맵지? 오 뭐야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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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쟤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찐이네 찐이야 찐 그냥 그만 먹고 있어 자꾸 옆에서 보면 씹고 있네 다진 마늘 2개 넣을게요 다진 마늘 2개 다진 마늘? 다진 마늘 2개 2개 오 큰술 우리 대파 이거 있죠? 네 이거 한번 다져볼게요 네 이거 한번 다져볼게요 그 중간에 밭도 설치 하자 너희가 다른거에 이거 그냥 이렇게 작게 자르면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다질 때는 보통 어떻게 다지냐면 이거를 오 오 오 오 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우 살살살살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살살살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이제 이게 와 역시 셰프님 와 역시 셰프님 이런 느낌으로 저 이거 좀 해줄 때 할게요 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되게 쉽게 하시던데? 눈 매운데? 왜 맵지 이게? 잘 썰었네 제일 잘 썰었어요 좋아요 넣으세요 오케이 넣어주세요 응 2개라고 했지? 네 응.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라? 셰프님 이거 망했는데요? 동그란 편 아니야? 동그란 편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되게 균일하게 잘 잘랐다. 잘 잘랐어. 이쁘게 잘랐어. 이쁘게 잘랐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를 이렇게 썰면 되는데 셰프님 따라기. 참기름! 참기름! 오! 참기름. 후추를 한 꼬집 정도, 한 꼬집. 요리 좀 해야겠다. 요리 좀 해야겠다. 요리 좀 해야겠다. 그렇게 망했는데요? 그렇게 막 넣으면 어떡해? 한 꼬집이라고 했잖아. 괜찮아. 아니야. 큰 한찜. 너 꼬집이란다. 그런 거면 돼. 진짜. trust me. I don't trust you. trust me. 이거 넣고 나서 맛 한번 봐보세요. 와! 엄청 짜. 괜찮아? 맛있는데? 맛있어? 후추를 많이 넣겠네. 매워. 매콤하고 좋네, 아주. 상훈 씨가 이거 볶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볶는 거. 그리고 제이크가 이제 퇴즈를 해볼까요? 네. 네. 진짜 유익한 방법이 이거. 이렇게 안 나와. 자. 이 정도? 깨 얼마나 넣었어요, 지금? 한 이 정도 넣었어요. 더 넣었어요. 깨 많이 넣어도 돼. 오. 제가요. 제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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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기 팀은 고기에다가 얘를 한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만 넣어서 밑간을 먼저 좀 해 놓을 거거든요. 네. 조물조물해서 밑간 좀 해요. 맛있겠다. 야, 조물조물하자. 오. 오. 이거지, 열이. 이거지. 계란말이 들어갈 채소를 한번 다져봅시다. 다지는 거예요? 다져야 돼,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잠시만요. 형이 잘하네. 이거 맞아요. 근데 칼을 위에서 아래로 90도로 내려 찍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밀어주면 밀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우와, 우와. 근데 빨리 하면은 다치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봐요. 네. 다치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봐요. 네. 제프님 이거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갈게요. 잠시만요.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제프 예술 작품 만드는데요. 어? 뭐야? 쉬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좀 소질이 있는데. 아, 알겠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제프 예술 작품 만드는데요. 원래 음식은 예술이기 때문에. 제프 부채 만드는데요. 아, 이렇게 봐요. 이거 뭔지 몰라요? 이게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이렇게 다지는 거 뭔지 알죠? 오, 어디서 봤어요? 저요? 호주에서 배웠어요. 달걀말이에 들어가요. 달걀말이에 들어가요. 달걀말이에 들어가요. 어느 정도 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아, 진짜요? 어, 잘한다. 너무 다졌나? 가루가 됐는데. 저기 가서 봐봐, 얼마나 얇게 해졌나. 저기보다 얇게 해야 됩니다. 자, 서훈님. 네. 자, 서훈님.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워그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재료들을 하나씩 볶을 거예요. 제가 또 워그를 배웠거든요. 저도 배웠어요. 진짜? 재료들을 한 개씩 해서 볶을게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숙소에서 요리할게요. 내가 요리해줄게. 그다음에 여기는 버섯을 해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채 썰어요. 약간 이 크기랑 비슷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썰고, 느타린 버섯을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고. 아, 부추만 좀 썰어야겠다. 부추를. 부추를 한 두 줌 정도만 쓸게요. 아, 그게 뭔가? 이게 부추야. 아, 그게 부추야? 네, 부추. 그게 부추. 이게 저렇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5, 6cm 정도로 잘라줄게요. 아, 앉으셔. 통지. 야, 부추. 이거를? 제가 할게요. 이거 아아. 아니요, 이 아티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고기 먼저 넣는 거 맞아? 네. 네. 셰프님. 네, 갈게요. 네. 셰프님. 네, 갈게요. 네. 고기는 나중에. 고기는 이따가. 채소 먼저 갈게요, 채소 먼저. 아, 그럼 딱 세봤다고? 응. 채소 먼저. 우와, 대박. 뭐하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만 주물러도 되고. 자, 이제. 자, 이제. 리키가. 우리 이거 다져볼게요. 네. 칼이. 이제 세져나 볼게요. 리키, 빵 칼 어디서 갔어요? 빵 칼. 빵 칼. 빵 칼. 잘 썬다, 근데. 뭐야, 나 왜 이렇게 칼질 잘하지? 저 내 볼래요. 칼 하나 주면 안 돼요? 이쪽에. 칼? 저기, 저기. 갖고 와. 야, 거기 칼 좀. 야, 거기 칼 좀 하나 빌려주라. 그렇게 이제 우리 지금 경쟁 상대 했는데. 버섯 손질. 야, 칼 다 어딨어? 야, 우리. 야, 왜 남의 칼 가져가? 야, 우리. 야, 왜 남의 칼 가져가? 응, 하나 빌릴게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내 칼이 너무 작아. 칼이. 이거 쏴야 돼. 그 다음에 희승 씨 그러면은 희승 씨가 달걀 낄게요. 아, 네. 달걀. 달걀말이 준비하게 해. 달달? 달달, 달달. 우와. 한 판 가져갈게요. 너 달걀 주먹으로 깰 수 있어? 하나, 하나. 해봐. 보여줄게요. 아! 어쩌다 할 수 있는데. 저 선생님. 달걀 많이 안 깨봤어요. 달걀 깰 때. 어떻게 깨죠? 뭐요? 옆을 살짝만 치면 되니까 이렇게 살짝 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힘을 살짝만 주면 이렇게.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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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 하나만 더 해본 거 아니야? 다섯 개. 아, 그래? 여섯 개 여섯 개. 오! 오! 한 손으로. 우와. 우와. 엘제이, 파스피어. 엘제이 파스피어. 엘제이 파스피어. 엘제이 파스피어. 엘제이 파스피어. 파스피어. 파스피어? 폴? 철형아 너 다섯 개 했어? 여섯 개. 여섯 개? 아, 그럼 나는 하나 더 안 가. 포크로 젓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 느낌이? 산부적인 재능이. 아, 네. 포크로 젓도 좋아요? 포크로 풀면 더 잘 풀려요. 저거 뭐예요? 빵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빵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야, 빵 만들어? 붓을 좀 떨어가지고. 네. 여기다 같이 섞을게요. 네. 붓을 떨어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죄송해요? 네. 이거 송송송송 써는 거예요? 네. 이거는 파야. 이건 쪽파. 네, 부추 여기 있습니다. 자, 부추. 아, 좀 헷갈리지? 거기다 두세요. 5, 6cm 정도 썰어. 5, 6cm 정도. 5, 6cm요? 5, 6cm. 한 이 정도 하는 거. 오. 팔아? 대박인데? 오. 대박이지? 리얼이다, 이거. 나 늘었어. 나 늘었어. 5, 6cm. 너무 작나요? 5, 6mm 아니고. 5, 6cm. 다시 다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작다. 망했어. 부추 송송송. 이런다고 해도 맛이 막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저희 개성을 살릴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괜찮아요. 그럼 하나 좀 들어갈게요. 와, 냄새 맛있겠다. 고기 한 번 봐봐요. 다 익었어요? 응, 한 번 봐도 되지. 먹어볼래? 응. 고기 먹어볼래? 아, 뜨거워. 음, 괜찮은데? 네? 이 당면을 냄비에 넣고 볶을 거예요. 물기를 한 번 제거를 해주는데 물 켜, 물 켜. 빨리 불 켜. 야, 빨리, 빨리. 시간 없다고 지금. 손님들 오고 계시잖아. 사방국이야? 사방국이야? 사방국 시작했는데? 예스! 예스! 오케이, 준비해. 오케이. 스프님 넣을까요? 오, 야, 이거 좀. 이건 물기가 있어서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너야, 넣고 도망가. 내가 튈 수 있을 때. 그렇게까지 안 튀어요. 참 낫네. 너야, 넣고 도망가. 내가 튈 수 있을 때. 야, 제발 너 넣어봐. 야, 너 빨리 넣어봐. 야, 자기가 별로 안 튄데. 가까이서 해봐. 너 너무 많이 넣어 해. 어차피 좀 이따 더 넣어야 해. 어차피 좀 이따 더 넣어야 해. 어차피 좀 이따 더 넣어야 해. 아, 사장님. 셰프님! 넣어야 해. 아, 사장님. 셰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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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 셰프님 그런 거예요. 아, 그렇다. 뭐 하는 거야? 제이 셰프님. 제이 셰프님. 제이 셰프. 자격증 박탈해. 자격증 없네. 조용히 해! 이거는 물기만 빠지면 돼. 다 익었으니까. 물기가 지금 거의 없어졌죠. 여기다 넣으세요. 거의 넣으세요. 다 됐어. 이제 이거 비비비면 하면 돼. 살짝 식으면 비빌게요. 자, 그리고 나서 계란말이 이제 마무리할게요. 계란말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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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타. 원래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더라고. 그렇죠? 기름이 적당히 두르고. 얘, 제가 보조? 얘, 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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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3, 2, 조금. 야, 하지마, 놓지마, 놓지마, 놓지마. 놓지 말래요. 야? 야, 하지마, 놓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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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지마. 놓지 말래요. 내가 계란말이 맛깔라게 해줄게.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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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야, 맛있겠는데? 야, 써, 빨리 뒤집어야 돼. 네, 렛츠고. 불안하다. 어? 오 마이 갓. 불안하다. 어? 오 마이 갓.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치즈, 치즈 안 넣을 거야? 어, 맞다. 치즈 넣어야 돼. 치즈, 치즈, 치즈. 걔 치니까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안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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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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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등분. 야, 2분이에요, 야. 1.5. 아, 여기 너무 방해하지 마요. 오.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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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 뜨면 다. 아, 됐어. 그거 끝. 접었네. 오. 잘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손으로 말면 안 되나? 괜찮지 않을까요? 손 안 뜨거운데? 야, 손 괜찮아? 뜨겁네. 아니, 익었어. 디어. 아니, 익었어. 디어. 이거 있네. 뒤집게. 오. 오케이. 잘 된다. 잘 됐어. 오. 오, 우리 계란말이 잘했다. 오, 우리 계란말이 잘했다. 오, 우리 계란말이 잘했다. 오, 우리 희승이 형 계란말이 진짜 잘했네.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 같아. 더워요. 오, 뭐야. 오, 잘했다. 난 이거 좀 하고 있을게. 네. 내가 플레이팅을 좀 잘하고자. 쫑셰프님. 예, 쫑셰프님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그, 맞아, 맞아. 이거 하고 위에... 야, 야, 됐어, 됐어, 됐어. 그, 맞아, 맞아. 이거 하고 위에... 야, 야, 됐어, 됐어, 됐어. 이거 하고 위에... 야, 야, 됐어, 됐어, 됐어. 오, 이거 잘했죠? 잘했죠? 셰프님 저도 잘한 거 같아요. 어, 괜찮네. 잘했네. 오, 뜨거워. 그러니까 맛있잖아. 이거 맛있겠다. 와, 접시 엄청 크다. 우리 이제 요리 끝. 음식 완성하셨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배고파. 와,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더 맛있어졌던데? 와, 근데 진짜 맛있는데? 그니까. 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랑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니까. 아니, 진짜. 이게 두 팀이 맛이 완전 다를 거예요. 양념장부터 아예 새로 만들어서. 와. 잘했다. 와, 너무 맛있는데? 지금 저희 거 먹어볼래요? 어, 어? 이거, 그 앞접시 하나만. 야, 먹어봐봐. 고기가 살았어. 고기가 살았어. 고기가 대박이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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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먹어야 돼. 응? 응, 먹. 음, 맛있네. 그럼 직접 음식 만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네, 요리를 좀 멤버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해줬으면 있죠. 너무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약간 직접 하긴 했는데. 앞으로 숙소에서 많이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숙소에서요? 숙소에서요. 왜? 왜? 셰프님 숙소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송 좀 하는데요? 걱정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따라주고 너무너무 맛있게 또 잘 만들어주고. 오늘 같이 하게 돼가지고 영광스러워.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꼭 한 번 모실 수 있는 기회 되면은 제가 또 맛있는 거 한번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파츠 2.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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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 지금 몇 시죠? 에너! 그라! 안녕! 가자, 선우야! 이거 삼바입니다. 귀여워! 시작! 하나, 둘, 여덟. 열한 바퀴 돌았어. 아, 그거는. 볼에 바람이 물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게인 딱지왕. 뭔가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나중에 딱지 한 번 더 넣으면 어떻게 하냐? 한 개 나오면 레전드. 아, 잠깐만. 또 딱지야?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편지, 편지. 편지. 편지, 편지. 아, 제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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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통. 아, 다시 꼭 해라. หน jag아저씨. 바닥이 없어. ㅇ, Shiny. 베라이. 아, 굿. ㅇ, Shiny. Nej, 지난란, 시스니까. 아, 굿. 조지, holding, 고님. 네, 교회. 아, 굿. 페이크. 아, 굿. 네. 아, 굿.